이렇게 해서 호구의 역할을 맡은 기왕기입니다. 네. 한 번 한 번씩. 네. 네. 호구이라는 캐릭터는 중학교 시절에 호구로 낙인을 찍혀서 좋지 않은 중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수도트라는 앱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조금씩 발굴을 해나가는 그런 캐릭터이고요. 치킨집 딸이라 장기자랑을 장기자랑처럼 치킨 발굴 쇼를 잘하는 걸 추구입니다. 네. 아 치킨집 딸이라니깐. 네. 어. 네. 되게 하네요. 네. 자. 하니아랑도. 네. 인사도무로 맡은 역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복수도트에서 정덕키 역할을 맡은 김왕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. 정덕키 하는 역할은요. 네. 아 그래요. 네. 하니아랑은